everybody sing that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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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는 자체가 맞아 수는 자체가 아유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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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반 언제까지 크실려고 게임할거야 아유 초대하세요 12시간 방송방 하실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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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술먹어도 저는 술먹어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 술먹어도 그쪽보다 잘해요 하실래요? 네 하실게요 하실게요 아유 진짜 아니 뭔 놈의 이렇게 새바닥이 길어요 하실래요? 하실래요? 아 뚫래요? 하실래요? 아 해 해 해 X같은 식X 해 해 초대해 3시간 뒤에 박사장 또 찡찡대는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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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히 보이는데 박사장씨 딱 이럴거같은 아 10점 와 진짜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또 동정신 동정신 유발하면서 그치마할거 같은데 불쌍한척하면서 그러지마세요 1분 맨해주세요 1분 맨해주세요 1분 맨해주세요 1분 맨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1킬 수리할때 뭐랄까 좀 약간 원빙같아 그쪽 술 취했는데 섹시한남자는 그쪽이 처음이에요 그쪽도 약간 뭐랄까 조용해주세요 총이 없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팀킬이요 팀킬이 아니라 그쪽이랑 일자로 겹쳤다구요 그리고 팀킬은 킬 로고가 떴을때에요 저 2킬요 나이스좀 해주세요 나이스좀 나이스 나이스 그 발음 좀 똑바로 하시면 안될까요? 나이스 나이스좀 외쳐주세요 나이스좀 형은 어디까지만 알려드렸는지 진짜 궁금한데 3킬요 나이스좀 해주세요 나이스 한번만 외쳐주세요 나이스 한번만 외쳐주세요 3킬요 나이스 나이스 아차마 아 더온다 나이스 정국씨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 조국씨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 네.. 살려드릴게요 아 시려야.. 아 시려.. 나이스 소리가 안나오네 입에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뺐죠 당연히 당연히 뺐죠 당연히 뺐죠 개득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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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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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멋있었어요 조국씨 약간 멋있었어요 방금 아니 왜이러지 왜... 넌 얼굴이 왜이러지 넌 얼굴이 왜그러지 넌 얼굴이 왜그러지 아니 얼굴이 그런게 아니라 왜이러지? 욕하면 마이더 3길 해요 마이더 3길 할테면 그쪽 욕겠어 그런게 어딨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 죄송해요 정신까지 놓으셨나 죄송해요 너무 많이 갔는데 아 드링크 하나만 줘 아 진짜 좋은가 나 드링크 하나도 없어 아 그러니까 나 아야 없다니까 나 피가 없잖아 매너겜에 나 먹어야돼 아 너는 피풀피잖아 매너겜에 하나만 줘 나 아예 피가 없다니까 여기 있어 근데? 일로와 근데 아 일로와 아 진짜 줘 와 와 오오면 줄게 피가 없다니까 진짜 오오면 줄게 내 모든거 매너겜에 아이씨 아 이거 하나 줘야 돼? 아니 없다니까 야 피가 없는데 줘야지 와 아 진짜 드릅네 아 그쪽 진짜 드릅네 내가 이발끈 안할라는데 드릅네 그쵸 생긴거랑 똑같이 드릅네 아저씨 줬더니 욕을 안해 아니 아까는 뭐 섹시하다고 드릅더 사나 붙어 한마리야 한마리야 들어가 들어가지마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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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사배 필요하신 분 이거 가져가세요 성입니다 성이 아 감사합니다 아 사배을 사배을 담는다메 제 컵 박스 오탄 좀 줘 오탄 좀 줘 도구 삼토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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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짱순요 같이가요 같이가요 아예 코코볼 코코볼 섹시하 음주운전이에요.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고 했어요. 음구운전은 살인과 같다고 했어요. 위험한데? 음주운전 마이너스 5키를 할게요. 같이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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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아. 부상이 없어요. 지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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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상했죠? 섹시했어요. 섹시했어요. 6211 있네. 먼저 갈게요 . 지랄하지마. 대가리 깬다. 갖고와. 같이 가자니깐. 나와나와 내 운전하게. 아, 위험한데. 뭐야. 아이쿠가 어딨는데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어디야 어디야 가져왔어 아 브리핑 좀 해 개척같은 새키야 타타타타 수벼 아 갈게 같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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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랏 왜 안 튀어 뭐야 안타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아 성태형 게임 틱귀었잖아 개척같은 새키야 아 같이 먹어 동호이가 팀킬했어 아 나 11킬이구나 성태형 1킬 빼야되네 아니 그건 안되지 니 마이너스 5킬 니 마이너스 5킬이라니까 팀킬했잖아 아니지 형 팀가갖고 들어오지도 못했잖아 팀킬했잖아 안태웠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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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듣기 싫으니까 이마 집중이 안돼 아 유행어 유행어 이거 안돼? 자다 안돼? 야야야 야 야 야 야 박종우 야 박종우 왜? 그 매니저 줘봐라 이새끼 이간질러들 내가 다쳐내게 매니저 줘봐라 뭐라고? 매니저 줘봐라 이간질러들 다쳐내게 알았다 그리고 매니저들 좀 이간질 좀 쳐내주세요 성태 X같이 생겼다 이런건 돼요 이런건 되는데 이제 좀 이간질 쳐 저희 둘 사이를 끊어놀라 하지 마세요 아 저 슈가 아 저 슈가 그게 성태 X같은 그게 이간질이 개 X같은 새끼야 형들 다시 형들 키를 퍼줄라 그래 뭐해 이 새끼 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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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이 새끼들 뭐하냐 아 진짜 사장아 개바지 몇킬 했어요 비밀이에요 아니 이거 반칙 아닌가 비밀 그러니까 페어플레임 아니 페어플레이 해야죠 천천히 제가 와야돼요 뛴다 뛴다 이거 잡아라 무조건 아 아 한발도 못 맞춘거 뭐야 아 잘 알습니다 걸려있어서 타면은 두드러 맞을걸 갈비 뭐지 번üre 악재바 악재바 Us 컴덕 Launch